한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발사가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전도해야 된다 전도가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단골 손님이 이발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아주 싹싹하고 또 활기있게 대화를 잘 나누던 분이었는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아주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존슨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발사가 평소와 다르게 좀 이상한 것입니다 조용히 면도용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미스터 존슨, 존슨씨 이렇게 자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고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이 가죽띠에 면도칼을 갈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존슨씨, 미스터 존슨, are you ready to die?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 존슨씨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전도폭발 훈련만 받았어도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면도를 앞두고 칼을 갈면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런 질문을 해야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바른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던 그 3일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리키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에 관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선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기록된 복음서들을 참조했는데 그 수많은 대화와 질문 가운데 오늘 6절에 단 하나의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제자들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에 담긴 어떤 영적인 진리 대오빌로 뿐만 아니라 많은 오고 가는 성도들 이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불현듯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물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럼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은요 유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둠에는 에돔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럼 많은 일들을 또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헤롯에게는 이미 아내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땅의 어떤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그럼 이 유대 가문의 하스몬 왕조의 마리암이라고 하는 딸 공주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 유다 가문과의 어떤 혈연 관계 그리고 제사장들과 어떤 결탁한 관계를 통해서 그가 BC 40년경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와 원로원의 재가를 받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냥 정치적으로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그가 종교적으로도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어떤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지어질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어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어떤 민족적인 상황을 놓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그 왕조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한례받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 메시아에 오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시무원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경건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배대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동원된 것을 보니까요 아마 그날 같은 날 한 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찾아가고 안되니까 아들 둘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요구는 아주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경에 뇌물을 줬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굳이 부정 청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청탁은 청탁입니다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왕위에 앉게 되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열 제자가요 분노했다 화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통치 헤롯의 지배의 저항에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럼 그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 그 주권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기대가 절정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 5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 임하셔서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신호탄과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의문사가 제일 마지막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단지 독립의 시기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원래 헬라오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리의 주님 예수님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에이 엔토 프로토토토 지금 이때에 당신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럼 강조점이 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회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를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치 대선 출마 의지를 확인하듯이 주님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에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결단하고자 하는 촉구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주회하면서 종교개혁자인 요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서 그럼 제자들이 사용한 명사, 동사, 부사 심지어 관사까지도 더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관사를 붙여서 그것이 곧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그 제자들의 업법이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상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방법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어떤 한 시점을 가르치는 시간도 시기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신학자들은 그 제자들의 잘못을 다 지적하면서요 문법도 잘못됐고 단어도 잘못됐고 의도도 불순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그럼 정말 마음의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다 듣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부드러운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른 대답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보금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고 한자로 이야기하자면 우문현답입니다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이 바른 대답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탈무대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라비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라비입니다 그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기 원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라비가 입학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예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야기하렴 그러면 내가 이 동전 한 입을 주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라비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동전 두 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문현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비는 우리 마음 속에 성전에 혹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개념을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소녀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대답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 대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임제 시기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은 그래도 관심 있게 그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 한국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은요 단순히 때와 시기에 관해서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종말의 때를 계산하고 예측하고 강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단의 전형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때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그룹이나 성경 공부들 보면은요 그것이 이단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머리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때를 부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절에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헬라우로는요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때들과 시간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로는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때들 그러니까 이게 그때인지 그때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복수형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문법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영어성경에 보시면은요 times and seasons라고 복수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들과 계절들 어떤 시기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어성경을 보니까 그 사용된 단어가 아주 특이합니다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게 그냥 seasons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 연대기적인 시간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가르치는 단어인데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왜 이 표현들을 복수로 사용하셨는가 그럼 한 신학자가 이 표현을 이 구조를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사건이 연대기적인 발전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순간의 혁명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 복수적인 표현을 통해서 의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 그냥 예수님이 때와 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법을 통해서 너희가 그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으며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제자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제림하실 때 그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대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는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루살렘과 오온 유대와 멸시받던 사마리아와 잊혀진 땅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내가 살아가는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과 오온 유대뿐만 아니라 그럼 그 어떤 국경과 한계를 넘어선 모든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온 세상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어떤 배타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민족에게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 같지만 그들만을 택하신 것 같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기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그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배타적인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부르셨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처럼 그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실 때도 한 사람의 문제에 그 어떤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실 때도 한 사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키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당한 고통 그럼 그 여인의 고통을 해결하시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다윗 왕과 가문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는 메시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 제목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여인의 수치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 주님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에 제사장을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 사마리아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폭풍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신 이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도요 그럼 그가 나가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대가는 테카 열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열 개의 도시가 있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관심의 한계를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생업의 현장 우리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심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함께 사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 프라미센터를 건축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센터를 통해서 우리 차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공동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선교적인 비전을 수행하는 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건물 아래층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 믿음체풀과 소망체풀은 앞으로 소수민족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헌신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제게는 프라미센터를 지어야 할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이유였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사업 어떤 우리 민족적인 문제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동시에 품으시는 그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있는 잃어버린 영혼 열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보면 동북쪽의 미얀마 접경지역에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게 원으로 적혀있는 곳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의 깜뽕짬에 가서 선교하는데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났더니 보니까 저희 한국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몽골 계열의 중국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갈랜드에서 왔다 그러고 제가 그 역사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나갈랜드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래 사역을 하셔가지고요 나가 민족의 9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독립할 때 나가 독립연합이라고 하는 저항군이 조직이 되면서 이 나가 독립을 위해서 인도 군대와 대치하고 전투를 벌이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1970년대 인도군이 대대적인 침공을 해서 이 지역을 빼앗길 수 없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도 지금 독립을 했고 방글라데시와 부탄, 네팔 사이에 아주 작은 국토로 연결돼서 이 나갈랜드 지역은 아주 큰 곡창 지역인데 이 지역을 빼앗기면 인도가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나가 독립연합과 인도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이 나가 독립연합의 지도자들이 어떤 그 원로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90%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회 후에 이 나가 독립연합이요 나가 민족이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도의 힌두교와 회교로 인도 백성들이 지금 얼룩져 있는데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인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인도령에 남아있으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원로 지도자의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독립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럼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할 때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기라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곤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 민족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나가 독립연합 지도자들은요 자기 민족의 땅을 국경을 수호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한국이 그 다음을 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기독교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민족이 바로 이 나가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 나가 주민들 여인들은요 매일 밥을 지을 때 한 줌의 쌀을 선교 헌금으로 성미로 구분합니다 아이들이 산에 가서 나물, 뗄감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해올 때 가장 두껍고 좋은 나무 두 개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으로 선교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럼 160만 명의 나가 주민들이 1년에 한 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금액이 1500만 불입니다 그럼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훑어진 나가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작은 헌신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다윗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독립이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그럼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제자들이 보금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능력과 지혜가 부여되어서 여러분 당연히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증인의 삶에 있어서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강권하시는 그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요 그럼 우리가 보금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5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생각 우리 계획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주 전에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날 저에게 송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배대교에 부임하기 바로 한 달 전에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러시아어로 통역을 담당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3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본인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3.5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5세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증조부 손에 이끌려서 그 당시 러시아에서 이렇게 고려인들을 흩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떨어져서 거기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가 1.5세고 아버지가 2.5세고 자기는 3.5세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계산 방법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몇 마디 할 수 있었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셨는데 199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처음에는 거기 놀러 나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러다 한국말을 배우러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러시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한국어로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인데 거기 가서 학부 과정에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로 봉사도 하고 또 여러 한국 기업체에서 러시아에 진출하면서 통역이 필요하니까 이분이 한국말 러시아 통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종종 통역을 해주던 회사에서 채용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일하면 한 달에 월급을 50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통역을 해주면 앞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함께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불 대 1,000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민하던 중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통역을 수고해 준 섬긴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선교팀이 세 족식을 하겠다고 자리에 앉혀서 발을 벗고 단기 선교팀에게 발을 맡기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발등에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럼 성령님이 그 마음의 눈을 띄워주신 것 같아요 그럼 성교사님 뭐라고 간증하냐면 저는 그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주님이 내 앞에서 흐느껴 울고 계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무릎 꿇고 흐느끼면서 발을 닦아주던 한 단기 선교팀 멤버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천불 보장된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50불, 천불 직장을 놓고 갈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금액을 조금 높이고 보니까 만약에 500불, 1만 불이라면 제가 99년도에 LA에서 처음 그 단기 파타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받았던 돈이 500불이었는데 그럼 그때 누군가 저에게 1만 불짜리 직장을 제안했다면 그럼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00불짜리 파타임 전도사 잡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만 불 주는 그런 세상적인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는 1만 불 받고 직장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럼 세상의 재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 도래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조아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맡기시고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삼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럼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저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들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한 교회는요 동전 선교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교회 들어올 때 주머니에 딸랑딸랑 동전 가지고 들어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 들어왔는데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 나면 새 교우거나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다 그 앞에 헌금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동전은 차 안에 굴러다니는 동전, 집 안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다 모아서 선교 헌금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운동을 하니까 애들이 더 열심히 해요 집 안에 어떤 동전 둘러다니는 것은 다 주워가지고요 자기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 비즈니스에다가 그 동전 선교함을 갖다 놓고 작은 저금통장을 갖다 놓고 손님들이나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동전들 계속 모아가지고 헌금하는데 그럼 그 교회 교인이 2천 명인데요 1년에 8천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동전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노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면 큰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교회 결혼식을 이렇게 장소를 대여하면서 여전도회에서 그 결혼식 음식을 이렇게 주문을 받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음식을 주문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송요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럼 멕시코의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근에 있는 한 미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럼 그 교회도 보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가지고 교회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시작된 우리 베델 프라미스 센터 여러분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세우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의 일터의 우리 교회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지역과 세상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